잠깐만x3 간장찜이이이이! 간장찜 먹어주고 모든 기억들 모두 몰려 돌려놓겠어! 오오오오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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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어어어어어어 존나 아프잖아 사실은 스타블레이즈를 준비한다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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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꾹꾹이! 아 왜해 자 이 모드버즈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어? 뭔데? 이것도 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별에 꿈나는 컴이 됐으네! 피해준 저 피... 아우 야 너무 어지럽다 야! 야 이거 너무 반칙 아닌가 이거? 오우 예스! 오우 시하트 파킹 업 베이비! 오케이! 아스 가스 돈 가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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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이! 너의 알템이 사용했다! 꿈으로 카드쳤다! 이 개에서 제일 멋진 부분이 뭔지 알아? 넌 넌! 할거라는 거야! 오우야 잠깐만!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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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총은 반칙! 어! 총은 반칙이죠~! 핵 핵 핵 핵! 핵 핵 핵 핵 핵 핵! 뭐야! 하지만 버텨냈다? 뭔 개소리야 이것도.. 에의...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actic! 마지막이다! 너는 이벤트를 빈 공간에도 철천 전 못피재용 이거 깜짝 놀랐는데 초, 패턴 처음 보러가서 그러잖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거만 거만져 내치고 아야 이거 청만함다리 아예예예예 라디아로 꺼 바람 부는다 얼씨구나 좋다구나 호잇! 호잇! 허! 피해주면서 아이템 아이템x3 마지막 꾹? 마지막 꾹이 뭐지? 마지막 꾹! 오 의지가 달아서 꾹이 열어졌다 유유유 에치핑가 압박잞다 거만져커만져 여유유유유 구우우우오야에ㅏㅓ 우우우우아ㅓ 어어어우워!!! 케이사!!! Только 진짜! 그만 쏴!!!!! 으아ㅏㅇ!!!! 아 미친 NuNotICE 아 jáIR 카우스스텝을 손안한다 두루와잉! 두루와잉 Иld suka 넬 꿈으로 같이 탔다 그리고 너는 다시 그리고 내가 다시 나한테 지게 되겠지 road 뭔소리 standardized 아니야.. 엑스칼리버 꺼냈어 이양 haut 우우우우 컴팀 кам팀 열맿 아스리드 하우스 테이블을 꿈꾸다! 나는 꿈을 끼겠어! 그리고 계속 뭐야 이것도 뭐야 어 뭐야 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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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레츠고브 바우! 해 아이템!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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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이루어 준다 그리고 계속! 이것도 뭐야! 어어허! 사이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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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야 이거 무시자! 미친다! 잠깐만 야! 조졌다 조졌다 야! 아냐아냐! 칸자칩 먹어주자! 어허! HP가 칸자찼다! 헬페인델 워! 왜냐면 내가 헬페인델 원하기 때문이야! 이것도 사이러스톱이냐? 아니 미친 벌의 껌이 진짜 장난하게 많이 나오네 진짜 개같은 게임이야 진짜! 어허! 피해주면서! 피해주면서! 따따따따! 따따따! 아아! 아아! 한대 맞았네! 한대정도면은 괜찮습니다 자! 내가 친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이것도 뭐야! 엘스칼리버니? 엘스칼리버? 오잇! 아! 이거 웨이크냐? 웨이크를 주네?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아! 웨이크 주신거 조짓네? 야! 그만! 들어와! 내가 제때 포기하기 때문이지! dealt with christ 오케이잡오케오 데이 carro 어헌이크 언제가 피해? 방역 저거 너무 심하지 않았냐? 잠깐만 나 여기까지임고로 오는 흠의 의지가 어디야 chw 우왓 Österreich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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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겁나 쎄네. 개같은 게임, 진짜. 아, 자, 하이퍼 코너로 준비한다. 아, 스릴, 쿵쿵이! 자, 피해 줍니다. 자, 장단은 여기까지야. 이 시간 최대한 없애버리겠어. 뭘 없애버리... 뭐지? 저기요? 어, 씨벌탱이야, 잠깐만. 아, 예 way, 벗어어어, 벗어어어... 흐... 어어어어어어... 어어... binge... lo solo... 오우미! 오우미rea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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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대표님, 지금 definition은 내 칭 sight paper가 있다고? 우와!! 정말 이 특별한 녀석이라니까. 하지만. 하지만. 지금까지는 내 진정한 힘을 이부려 보여준 거니까 어새 assessed ..의지로 버텨보시지! 이 씨벌 Experiment 이 게임이 왜이렇게 왓다갔다 하는거냐 이거 왜이렇게 힘들어 너 뭐지? 끝난거야? 아질이 아실이 앞을 막았었다 예어어어어어 예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나의 진짜 힘을 부지라 아냐아아 와우와우 와우와우와우 와우와우 바우와우 오케이 어떻게 끝나가고 있다 몽드릴 어 이 미친 느낄 수 있어 내가 죽을때마다 넌 이세계에 점점 멀어져 안돼! 뭐야 좀더 하나 내 친구는 너를 점점 잃어낼거야 안돼! 내 삶인 여기에서 끝이야 아무도 너를 기억해주지 않게 세계에서 또 온다 또 온다 또 있다 또 온다 또 온다리 또 온다리 안되네 어 뭐야 오케이 몸부림 몸부림 오케이 피해줍니다 그런데 또 점심이다 그것도 괜찮지 조금 있으면 너도 모르는 걸 잊어버릴 테니까 다음 세계에서는 그때 또 내게 큰 도움이 될거야 안돼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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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한대 두대만 안돼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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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 아이템 아이템 못써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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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쓴다 야 아이템 못쓴다 야 아이 또 짜자 그래 나 얘들 왜 보내주시지 피해준다 이런거 어 가볍게 피해준다 으아아 한대맞았대 으아잇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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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와 이씨 뭐야 너는 어 아무 아무 일도 일어나지 뭐야 너는 발본을 훔쳤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너는 세이브파이를 불러오려 했다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너는 다시 세이브파이를 불러오더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뭐야 어 하지만 하지만 아마 내가 가진 적은 힘으로 다른 무언가를 불러오실 것 같다 뭐야 깜짝이야 야 이거 뭐야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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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를 부르지 아 마스고 왕님 한번 불러요 요거는 손에 뻗어 내 친구들 불러졌다 저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이 영혼 속에서 무언가가 울려퍼지고 있다 뭐야 기르는 영혼이 나타났다 기르는 영혼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거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퐁 호옹하기 이건 너를 위해 날 용서해다 오여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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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어 어 들어와 이씨 어 으씨 으씨 오으씨 오으씨 예쓰 피해주면서 퐁~~하긴 이곳에 녹아내리는것같다 점점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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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이씨 이러거 다피해주지 이런거 어쩌냐 이러거들이 둘이 서있다 어 퐁~~하기 알아주면 또 다시 보러 오겠다고 말했다 갑자기 기억이 되돌아온다 내 운명을 내게 달렸단다 자네 우리의 미래야 오 미친 들었다 너네 아스릴이 뭔가 힘이 올려 빠지는게 되겠다 불기 불러옴 센즈 센즈 자 불러옵시다 자 봅시다 기르는 영혼이 나타났다 어 논나마기 여기서 왜 그래 나쁜 논네 들려줘 싫어하는 것 같지만 다른 영혼은 좋아하는 거 다른 영혼은 좋아하는 것 같다 뭐야 그냥 포기해 난 포기했어 오 으쩍 오오 가만히 있고 오야쩍 오오 으쩍 아 너무 쉽잖아 요리 파피루스한테 말하는 거죠 기르는 영혼은 기쁨을 숨기려 하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그럴거야 시도를 위해 가만히있고 점프하고 가만히있고 점프하고 가만히있고 가만히있고 점프하고 가만히있고 가만히있고 점프하고 자 그리고 얘한테 어.. 어.. 십자 말풀이! 그래 아이샤아이샤 어렵다고 말했다 아이샤아 아씨 처음부터 알고있단듯이 어 뭐야 야 널 항상 응원할게 꼬맹아 아니 잠깐만 넌 내 침묵아 절대로 너는 못잡지 그 좋네 언다인과 알피스 언다인을 불러봅시다 기르는 영혼이 나타났다 행동하기 공격하는척 살짝 건드렸다 더 이상은 모든 인간을 죽일거야 어허허허허허어허허허허허허허 기르는 영혼이 서있다 아아아 요리 배우기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했다 왠지 모르겠지만 너에게 요리가 가지고 싶어한다 너는 우리의 진정한 적이야 헛헛쳐쳐쳐쳐쳐쳐쳐쳐쳐쳐쳐쳐쳐 막아주면서 자 용혼을 지금 미소짓기 저번처럼 큰 웃음을 지어보였다 갑자기 기욱이 뜨들어온다 인간들이 가장 어 이게 약간 이게 약간 어 어 저 지금 아스고 안에 있는 영원들에게 대화를 하는 것 같죠? 에이 울려퍼지고 있다 길을 길을 잃은 영원이 나타났다 뭐야 아니야 아니야 궁극하는 거 뭔 개노래야 어 응원하기 연능력은 계속해서 믿어줄까 잘 말했다 이 마이토가 영위는 난 니께 느껴졌다 내가 믿지 그렇지? 어 야 이거 야 이거는 좀 이건 좀 빡세 이건 좀 빡세 이건 좀 빡세 아 좋사 피해주고 피해주고 그런 경우에 서있다 전화하기 에 전화를 걸었다 영원은 땀을 흘린다 왠지 몰라도 이 모든 게 매우 친숙한 것 같다 계속해서 어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헤 피해주면서 퀴즈 여기에게 퀴즈 문제를 도와달라고 했다 갑자기 기억이 되돌아온다 아 아니야 틀렸어 친구들 날 좋아해 또 난 너도 좋아해 아 좋구요 다른 누군가 이상하게도 친구들이 널 기억할 때마다 영혼 속 다른 무언가가 점점 강력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아직 불러와야 할 사람들이 한명 남은 듯하다 하지만 누굴? 갑작스레 너는 깨닫는다 너는 팔을 뻗으며 그의 이름을 외쳤다 후읍 뭐지? 아 쓰고 온거야 설마? 아우 코 커버 퀴즈 허아 허아 아 출면증 조졌네 진짜 어 뭐야? 뭐예요? 얘가 도와주는 거예요? 헐 미친 너는 친구들의 영혼이 아스레일 안에서 울려퍼지는 걸 느꼈다 부르기 아스레일 뭘 뭐란 거야? 뭐지? 나 싫어! 나를 아무것도 필요없어! 어 뭐야? 안 돼! 고개 고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야! 왜이래! 이거 어떻게 피해! 개같은 게임 시집을 텍! 야! 뒤질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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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그만해! 아 저 저 너를 알아들었어! 널 찢어버리고 말겠어! 아니야 아니야 피해본다 피해본다 어어어 어어어 어 잠깐만 잠깐만 어어어 이런것쯤이야 아아 왜 왜 쳐맞으세요 자꾸 점점점점점 돌리 내가 왜 이런 줄 알아? 왜 내가 너를 계속 부탁을 하는지 뭐야 공격 안하네요 이제 점점점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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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특별해서야 돌리 너만이 오진 나를 이해해주고 너만이 오진 나와 즐겁게 놀아준 사람이라서 아 아 아슬이 계속 불러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야 나 난 난 너를 아끼기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돌리 그럼 오빠 너도 아끼는단 말이야 귀여워 진짜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네요 진짜 이렇게 끝낼 준비가 안됐어 널 떠나보낼 준비가 안됐어 너같은 아이와 헤어질 준비가 안됐어 그러나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그냥 내가 이기게 해줘 크으으으으으으으으악 울고 있어요 안 돼에에에 뒤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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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시라 야 그만해 ㅋㅋㅋㅋㅋ 쩜쩜쩜 뭐야 0.0 0 0 0 0 0 0 0 살려줘 나도 살려줘 이 시골탱야 졸리 너무 외로웠어 졸리 너무 무서웠어 쩜쩜쩜 나는... 뭐야? 어어~! 아스릴이야! 헐 미쳤어. 정말 미안해. 오 미친 졸귀! 오 미친 귀여웠어. 어, 귀여워 미쳤어! 난 언제나 울보였지. 그렇지 돌리? 점점점. 나도 알아. 너 사실 그 아이가 아니지? 돌리 말이야. 그렇지? 돌리는 오래전에 죽었는걸 아아아아아아 옛날 옛날에 아스릴이랑 같이 지냈던 그 돌리라는 아이는 죽었는데 약간 걔랑 많이 닮은 아이가 지금 요번에 나타난거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죠? 음 뭐 내 이름이 뭐야 점점점 프리스크? 뭔 개소리야 나 돌리야 왜이래 그거 멋지 이름이 프리스크라고? 이건 뭐지? 왜 갑자기 프리스크가 되는거지? 갑자기 왜 프리스크가 나오지? 내가 꽃이였을 땐 나는 영혼이 없었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부족했어 아 주인공 실제 이름이에요 하지만 모두의 영혼이 내게 돌아왔을 때 아 들어왔을 때 내 감정이 돌아왔을 뿐 아니라 다른 괴물들의 마음도 느낄 수 있게 됐어 다들 서로를 정말 아끼고 있어 그리고 너도 정말 많이 아끼고 있어 브리스크 모두의 마음을 너에게 말할 수 있다면 좋을텐데 파피루스 샌즈 언다인 알피스 토리엘 괴물들은 이상해 너에 대해 아는게 별로 없는데도 정말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하하 점점점 아 난 내가 용서해서 용서 못한다 해도 이해해 내가 나를 증오한다 해도 이해해 정말 기괴하고 끔찍한 짓을 했잖아 너한테 상처를 줬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어 친구 가족 지나가던 사람들에게도 내가 했던 짓은 변명할 수가 없어 용서한다 당연히 용서해야죠 당연히 용서해야죠 너 너 때문에 또 울 너 때문에 또 울 것 같잖아 그래도 내가 나를 용서한다 해도 이 용원들을 가지고 있을 순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각자에게 되돌려주는 것 뿐이야 하지만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지금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뛰고 있는게 느껴져 모두 하나의 열망으로 타올고 있어 모두의 힘 모두의 의지로 이제는 괴물들이 비로소 자유로워질 때야 뭐지? 뭐야 x2 뭐야? x8 뭐야? 갑자기 좌우로 나란히 있어 뭐야? 왜이래? 왜이래? x3 왜이래 x3 어디지? 어? 여기 뭐야 이거 뭐야 왜이래 결계는 붙어졌다 오? 미친? 결계가 부서졌다고요? 아 그 인간계하고 그거? 휴지는 찢어졌다 어떻게 되는 거야 보면 이제 프리스크 이제 가야겠어 모두의 영혼이 힘이 없으면 나는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없어 곧 있으면 나는 꽃으로 돌아갈 거야 나 자신이기를 그만두게 될 거야 홀 다시는 사랑을 느낄 수 없게 될 거야 그러니 프리스크 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게 최선이야 알겠지? 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떠나 어? 위로해준다 자식 그럴 수도 있어 엄마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이 새끼 엄마 사회가 다 그런 거야 엄마 하아 하아 보내고 싶지 않아 보내고 싶지 않아 프리스크 너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내가 뭘 하든지 무다 널 위해서 함께 할 거야 그렇지? 이 시간이 없네 잘 있어 뭐야 그건 그렇고 프리스크 나도 지금 우리 엄마랑 아빠를 잘 보살펴줘 알았지? 오오옹 어떡해 프리스크 뭐야 브리스크 뭐야 뭐야 이거 한글자막